방이 왔다 방이 왔다 힐퍼빵냥이다 9시 오케이 스피리포스 해체모니 잡아줘 확인해보았다 오케이 나이스 첫번호 크밭 제한시간내 완전 파괴하십시오 나 올릴게 정무성 아시 옥에 정무성 아시 오른쪽 오른쪽 아시다 옥뚤옥뚤 우리 옥뚤 다샥 아 이거 초반에 없어져야 되는데 동룩이 대해선 전천룩이 대해선 전천룩이 대해선 전천룩이 대해선 아 이슨아 살아있음 번디올거면 말해 내가올게 이거 시간 더 쓰죠? 어, 설법 빼고 제가 볼게요. 중홍 제가 봄 중홍 아직 안보임 이거 1분 반쯤에 설해도 충분할 듯? 꼭 다 떨어진다 4개 이상 터졌고 중홍 하나 왔고 중홍 스나 같은데요? 중홍 스나다 스나인가 돌격인가? 스나네 스나네 중홍 스나 와리가리중 스나 맞나? 확실하잖아요 오케이 천천히 중홍 빠지고 지금 안보여요? 슬슬 지훈이형 주관권에서 봐주고 이제 옥고 한번 설해볼래? 네 폭파죠? 중홍 잘 볼테니까 중홍 먹으면 바로 오케이 오케이 옥고 줄 가구로 설해야된다 어쩔 수 없다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중홍 가지 않았고 중홍 안왔고 중홍 안왔고 지금 안보여? 지금 안보여? 부터 해보여? 부터 해보여? 어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중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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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나 나이스 나이스 옥고 중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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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전방이었다 옥전방 옥은전방 나 Plus홍 If Coach 패스 할까 어떻게 할까? 패스 해주시면 될 것 같아 연막 꺼고 패스해 주셔 정비하고 올려줘요 어 연막 하나? 텐 좀 뵐게요 나이스 오겠다 오겠다 이거 포거나 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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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디 건디 건디야 건디야 건디 잡았고 이겼다 이겼다 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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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 잡고 자리 잡고 어 확인 확인했어 이거 중옥 노릴빙 줄 테니까 중옥 한번 잡고 올려 3명? 네 내가 바퀴 볼게 아 조통순환 앞에 있다 앞에 있다 앞에 왔다 하나 더 하나 배웠냐 양념 중옥 하나? 중옥 오는 거 뭐니? 중옥 오는 거 뭐니? 나 뭐니 안 되는 거지? 저도 바로 앞에 밖에 뭐니 안 돼요 중옥 한 반피 정도 될게요 오우 철폭 와 이목은 다 같이 지질 뻔했네 까비 아 좀 아니라긴 했다 작동순 나올 거 같았는데 까비 까비 그냥 바로 질려야겠다 잠깐만 까비 자 이번에 기계 다 같이 지질 뻔했네 이거 뭐 까는 발 아 나 바퀴 잠바 한번 우리 집에 올렸다 여기 11시 김직한 왕샨남 더 재밌겠네 나 9시 안 1체만 빼스 중옥 저 뺏은 안가? 9시 안은 9시 안은 이거 또 여러가지인데 이거 그러면 세분 중접배 밀어줄래요? 지훈이 형이 그냥 개구타고 돌격 두분이 중접배 밀어줄래요? 방에 갈게요 그냥 질러주면 갈게요 띵 날라온다 간다옵고 설 때가 11시 쪽 둘 방먹었어 방먹었음 나 설할게 설파로 개구맞아요 띵하나 나 알갈아야 되는데 띵할게 저 띵 쓸게 그냥 방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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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삐 까비 어 1차 만만하게 보면 안되겠다 뒷충 뒷충 그냥 스플로 따보죠 저거 다시 옥방 아 다 밀었나? 여기 타 있는거 조심해 잠길라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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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나 왼쪽 쓰나 왼쪽 쓰나 또 쓰나였다 왼쪽이 엇마가나 오 기운빡 좋가던데 덕데 쓰나 덕데 쓰나랑 지그터낙도 있을텐데 이거 따고 가요? 어디 가요 이거? 오 전방이다 오른쪽 있었음 오 전방이었어요 아까 기운빡이다 건디루 잡았고 총장만리 총장만리 적동하나 적동해서 오고로 어 기본팍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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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비 5장까지 5장 이거 넘어오고 나서 빠르게 우리 쪽으로 당겨야 될 듯 이거 밀면서 비밀하니 이번에 그냥 중독역들 빼서 올비아 기계 가보실래요? 체크 안되고 업다운으로 그냥 갈게요 지훈이 형 개구탈 준비 이거 제가 방위 설 때 폭감해서 왼쪽 찌를 테니까 찔렀다 방위 났다 방위 났다 방위 났다 방위 났다 방아웃이 쓰나 방아웃이 쓰나 아이걸 천천히 나이스 중독에 하나 있고 방 쓰나 나이스 나이스 중계단까지 몬이 되고 패스하는거 몬이 되는거지 네 패스하는거 몬이 돼요 나이스 이거 원샷 떠? 한 대 때배대 아 아 까비 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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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스플일해야 스플일 지훈이 형 좀 살아나게 천천히 해봐 시간 좀 써야겠다 오후 후방 보고 나도 옥방 후방 봄 나이스 지훈이 형 옥방 한번 와볼래요? 계속 오른쪽 전방인데 중독 쪽에 하나 있고 중독 쪽에 하나랑 기운빡 쪽 조심 기운빡 쪽 조심 오른쪽이 아까 있었어요 가만히 있으면 오른쪽 한번 체크하거든요 폭 폭 속 옥굴 전 옥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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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민 우선 트윙 치밀 손 왁 옥굴 기계 옥굴 옥굴 이거 중패스하고 오빤 한 번 더 올려보자 그냥 올린다 건디 잡았고 왔다 왔다 적통 왔다 적통 왔다 이거 빠르네 철부터 봐 아 저 빼먹었어 중발소리야 중발소리 나이스 좀 쏴요 이번에 기계 이거 미는 거 조심 나이스는 안 지키고 중발소리 나오는 거 조심해리 오케이 포토 줘봐 우리 방 9시 쓰나 9시 쓰나? 오케이 오케이 여기 온 거 조심 이거 방이 삥치고 그냥 개구 쑥 한번 갈까요 우리 제가 개구연막 치워놓고 오케이 오케이 형 형 지훈이 형 중으로 와줘도 돼요 저희 방 칠 준비 개가패 한번 하나 내가 중작아봐 나 행구에 따라 돼 연달아 작아봐 방이 갑니다 자 삥 하나 삥 두개 봤어요 일단 설대 하나 설대 하나 9시 하나 9시 맞아봤고 바로 설 바로 설 바로 설하고 지훈이 형 기계 폭온다 설해 그냥 설해 김수만 원샷 나고 1개 제압 볼게요 나이스 오른쪽 둘이야 오른쪽 둘 중순화 조심 왼쪽 돌격 내려오겠다 이제 라이스 역전 가자 저 옥방 디오니 한 발 쏘고 바로 옥방아 볼래요? 딴 데서나 조심 딴 데서나 딴 데서나 자 모성 안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냥 와서 바로 오른쪽 짜볼래요? 연막 갔다 연막 이상한데 가는데? 체크 한번 할듯 시간 써요 이거 나오는거 조심 자 시계 먹음 응 방어처럼 방임 3명 나오는거 조심 중계단 3명도 조심 이거 중어 감소 체크 한번 하겠다 이거 곧 연막 나왔다 시간 넣었어요 중홍 소리 하나 중홍 수납 오케이 형 중가보죠 같이 중가서 패스하지 말고 우리 계단까지만 계단까지만 킬만 먹고 다시 내려오죠 이거 아직 아직 어 먹고있어 오케이 이거 전등빙 있어 놨다 연막이나 갑니다 계단까지만 오른쪽 안 돼 뒤에 폭 삐네 유재형 디그자 있다 유재형 안되다 유재형 안되다 내려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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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그자 있고 이거 없고 기계 빼가지고 오빤가봐 이번 우리 4명에서 패스할게 다시 내려볼게 이거 그냥 오른쪽 쑥 돌격 쑥 갑니다 총 총 하나 둘 셋 아 쓰나나 기피 됐다 기곱파 포까지고 넘겨줄래요 야 디볼게 넘겨줘요 넘겨줘 어 기곱파 기곱 기곱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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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기곱파 왜 나이스 딸 딸 따라왔다 둘이야 총 둘 안 깐건 좀 아쉬운데 적통 쓰나 거기 삥하나 아 이거 쓰 왔다 적통 빠졌다 어 꼬치 어쩔 수 없다 이거 아 아 왔다 왔다 적통도 왔다 소리 적통 조심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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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산전 나이스 저쪽 준비 잘 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도 더 집중 하죠 화이팅 저 B나 알까요 코어는 첫판 저 올리에 쓸게요 그냥 어 지훈이 형 어 안전하게 한번 하자 오케이 멈추고 오케이 주물병 얘기해줘요 주물병 탁 하면 방이 찔러요 우리 방이 몇만 watched 질문 나왔어 어디 1kg에 분명히 몰아서 올 거야 방이nan 소리 3 Heun 9시 오케이 스피렛 퍼스 오케이 포거나 당첨 올베 오구 마트다 핀 간다 그냥 건 뒤로 가 오구 마트다 방해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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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지션에서 설대 보다가 중올리면 바로 제가 올라간 포가나핀하나 체크 한번 개그수는 안보이고 기계 안보인다 옥조심해라 저 올림 방해할게요 이거 패스하면 중옥 따라갈게요 이거 패스하면 중옥 따라갈게요 건디로 돌았다 다 건딛다 다 건딛 못 갈거네 나 뒤치기 빠르게 저 뒤치기 나 들킨거 같은데 울퉁 다간다 양반이 울퉁 다간다 휴문방 안했고 나 빠짐그냥 여기 설아생각 없다 저 있는거 해갖고 저 다시 빠질게요 우리 설포 갈 수 있나? 난 폭 없어 나도 없어 설포 하나 더 삐는 사람 나 염마 하나 나 삥 하나 폭발 설포 하나 더 폭탄이 설치되었으니 기운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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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팡이 쓸꺼그랜다 리허van 이거 조금만 우리 돌화면에 좀 더 땡겨주면 좋을 듯 이거 방 아니면 거의 울치기 지고 할агons 양공은 많이 안할 것 같아 딱 보니까 저 올배루 뺐어요 완전히 아니면 형 이거 붙어줄게요 한번 하고 싶은 거 한번 찍히면 전등핏 갑니다 그냥 올리면 전등핏 갑 아이고 죽만 먹을 때도 했는데 중돌이 한 둘이상 전등핏 하나 전등핏 대기다시 중계 올리려 한다 이거 나 삥나 삥 옥다블 할테니까 패스 찍어줘요 그냥 어꼬 니가 나 김오빠 가져 나 머리 숙이고 있는데 그냥 패스 혜택하면 중봇보면 되잖아 중봇병 하나 중봇병 둘이래 나 오빠 먹었다 오빠 먹었다 나이스 어디 잡은거에요? 어 천천히 천천히 아 설파 설파 아 가져 가져 가져야겠다 바로 가져야겠다 설파랑 개구방 개구방 수나 개구방 수나 개구방 수나 개구방 수나 개구방 수나 11시 된다 기계로 기계로 갑갑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오케이 여기 보니까 지훈이 한 번씩 찌르는 플레이어 되겠다 그쵸 다 그냥 뭉쳐서 오네 오고 나 패스만 찍는다 이게 알아봐 저거 반이야 아이디를 모르겠네 누군지 저금 정목이 본 사람 아니지 방에 연방 하나 문어대가리였어요 중순아 중순아 올라왔다 나이스 저거 돌격 하나도 패스 안 했다 중계대로 갔다 형 패스 찍어줘요 그냥 나 이번에 방세 오고 후방발이 올라오면은 울통 뺄 준비해봐 순 없으니까 울통에서 봐봐 한 번에 같이 하게 기계발난거 같은데 방윗 조심 저 낚시 기계발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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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기발 기발 방윗 또 가나 승관이 없으니까 개구 좀 봐주시고 방윗 로딜빙 하나 봐주시고 어 저 삥 저 삥 드록에 유도해보죠 어그로 끌어주시면 됩니다 중놈 왔네 방윗 체크 기아닌다 기아닌다 다시 올렸다 이거 다 뺐다 안테나 뺀 까주게 바로 가요 바로 가 안테나 뺀 두개 바로 가자 바로 가자 바로 가자 건대폭 가면서 가요 음 샷 써놓으면 돼 나이스 오케이 패스만 찍는다 나 방쓰는 한 번만 볼게 네 방윗 폭 하나 이번에 올라왔다카면 바로 나 안테나 핀 깎게 건디로 들어와서 막으면 돼 건디방에서 점프하면서 다 건디로 돌아가 어 그 고폭 하나 까놓을래 가면 네 네 오케이 내가 갈때까지만 좀 버텨줌 이게 안 보이는 거 같은데 기계 소리 난다 나 여기 몇 마? 기계 쓰나? 두 대? 오케이 이게 도리상 종 이동 없고 동 이동 없고 설파핑 하나 설파핑 하나 방윗판복 없겠다 쓰나 방윗판복 없겠다 쓰나 방윗 방윗 중 조용한데 너무 방윗 중 조용한데 너무 설파핑 하나 설파핑 하나 설파핑 하나 방윗 둘이상 방윗 둘이상 중 없다 아직 철커빙하나? 아씨 이거 방넷 방넷 스나마 왔다 방이 빙 말고 포올까야겠다 한타임 늦었네 이거 까비 한 번씩 밀어도 좀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저희 그쵸 막는 포즈 한번 지켜보게요 아 근데 이게 있어? 이번엔 형 쏴볼래요? 저 전투팩 대기 반대편에서 해야겠다 반대편에서 해야겠다 나 쏴나 한번 내려갔다 올게 오케이 두패스 찍어주시고 우리 바위세임은 나와볼래 한번? 우리 바위세임 나와보죠 그냥 또 오갔다 옥스나 나옵니다 이것도 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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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주옥 비었다 그냥 뒤치게 할게 바로 저는 앞에 하나 있다 호팡 끊어 막박에 있어요 나 뒤치기 지금 대기중 호팡 소리 힛봉 두개 안테라 힛봉 어... 건디 셋에 거나풀 건디 둘 건디 둘 건디 셋 건끝 셋 김치칼 양만이 알없다 알없다 가야돼 가야돼 양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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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옷이 안테네 아 이걸 오케이 오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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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근데 진짜 한쪽 울만친다 나이스 앞비만 나와 호팡 소리 이거 기계 밀죠? 오케이 저도 그냥 방 가서 나갈게요 우리 기계 밀다 오케이 빠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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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무사 양만이 나도 못먹었어 죽먹었어 기 둘이요 기 둘 종무성 개피 아 종무성 개피 제가 방 볼게요 사옹으로 갈게 오케이 호가나 B가나 기계 깃끗해 하나 일단 스나하고 행병 피웠으니까 이거 제가 을배 일단 오케이 오케이 제가 보다 빠질게요 개구기 개구기 개구기? 그냥 방으로 형 자 일곱시 봐줘요 들어오면 그냥 아 연막친다 얘 오겠다 방 오겠다 사이즈가 방 타갑친다 양마리 양마리 나이스 됐다 플러스 1 내가 연막 먼저 적군의 파괴 공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필코 저지하십시오 나 연막과 더블한다 보면 되는디 그대로 개미 소리하나 실각으로 보고 있어 저장 삥 작디 연막 좀 까죠 웬막 다 대면 네가 까죠? 나 처음에 내가 먼저 깐다 작디 발소리 안 나지 나 여전 봐 이거 형 상가리 돌격쯤 오고 있다 작디 발소리 나 멈췄다 개미 소리하나 개미 소리 개미 소리 나 띵 나 띵 차관조심 옆띵 왔다 옆띵 왔다 옆띵 옆나가지마 나 개구 아직 없고 개구 김수만 개구 수나 선설대 우리 큰 턱 한번 찌를래요 세명? 큰 도 세명 찌를래요? 쳐도 발소리 많이 난다 어 나이스 나이스 아 이거 잡긴 했는데 조금 어수선하다 우리도 어디 찌르든지 그거 말을 좀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혼자 얘기하는 것보다 그 자리 있는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어떻게 하자고 많이 해주시면 좋을 듯 더 신경쓰지 마시고 그냥 부담 없이 얘기해요 하고 싶은 거 작디 연막 먼저 작디 내려왔다 잘못 갔네 제2 그 각으로 온다 지금 말해도 지금 까져 연막 지금 까져 잘 갔다 잘 갔다 작티 발소리 안 나요. 지금 행구형 큰호방하고 지훈이형 자국을 메워실래요? 해인형 큰설댁같은거 보시다가 그냥 셔터 들어오면은 큰통 강제형이랑 같이 미셔도 될 듯? 작티 소리 자 온다 자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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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빼빼빼 아짜 나짜 어 이득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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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뚫렸어? 형 삥있어요? 나 삥있는데 이거 잠깐 대기 큰호방 조심 제꺼 2층 봐줄래요 그냥 다시 뺐나? 나 울베 먹으러 왔어 나 그냥 뺄게 이거 울베 먹고 다시 엽가주실래요? 아유 제가 그냥 삥깎고 같이 들어가면 되겠다 그냥 삥깎게 그냥 와 삥깐다 아잇잠깐. 하나 둘 셋. 여기 하나 삥 두개 짧았나? 쏘리 쏘리 삥 난감 맞았나? 아 전방 체크 한번 짝동 창문에 하나 있다 와 다시 타이밍 나 울베 쌀 쏘리옹 이거 또 작지일 것 같은데? 이거 또 작지일 것 같은데 아 큰 똥소나다 이거 작 아닌 것 같아요 아직 우리 큰 똥 뺐스 차라리 셔터나 큰 똥이다 큰 똥 많다 큰 똥 봐줄게요 나오는거 큰 똥 나올란다 큰 똥 작띠 작띠 쇼 보던지 그냥 작띠 수나 있다 흔드는거다 이거 작띠 둘 자리 바꿔야 될 때 이거 들어오면 당한데 작띠 둘 작띠 둘 작띠 둘 작띠 둘 계단 밑에서 삥 피했다 계단 밑에 계단 밑에 계단 밑에 계단 밑에 계단 밑에 이거 밉시다 안되겠다 분위 바꿔야겠다 이거 3,4 큰 똥 미쉬고 1,2 셔터가자 을 뺐스 나와 나 1창빙 까고 나간다 아니 그냥 오른쪽부터 나가 바로 셔터 포거나 삥하나 나가자 큰 똥 바로 나오면 돼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작이다 이거 작이다 작 대신 다가자 발설이노 아 뭐야 나삥 다약념 나이스 한 번 더 가요 한 번 더 가요 한 번 더 똑같이 오른쪽으로 부터링 호가나 띵하나 3굴 있다 3굴 있다 3굴 셋이다 3굴 셋 반샤하나 어 오 생각보다 좀 꼬인다잉 천천히 해야겠네 여바나 갔음 여바나 갔어요 까비 지켜야겠다 오사인가요 오사 거의 옳지기니까 나 이번에 짜간이 쓸게 그냥 아 깜깜 방금 스나 큰 통에 뱅하나 이 소리하나 짝 뒤에 왔다 랩마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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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체크한다 잡올라겠다 짝질란다 하나 더 하나 더 짝띠스나랑 짝띠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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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재중 개재중 나이스 나이스 빠른거 조심 첫 잡지딸딸 아 잠시 시작 만져돌이 안걸돌이 작대에 하나밖에 없다 작대에 하나밖에 없음 작대에 하나밖에 없음 정돈으로 빠졌다 큰조심해요 정돈에 삥하나 정돈에 삥하나 스나이 땡겼다 어 연막하나 한걸소리 팀이 자꾸 뺀다 이번에 큰 조심해요 개미소리 개미소리 큰 통 왔다 둘 둘 둘 둘 설때 설때 대고 있다 개피스나 있다 큰 통 둘 큰 통은 마비 안까도 되죠 작은 혼자 볼게요 울배에서 보는 중 우리 그냥 돌격 세면 큰 통 먹어줄래요 큰 통 찔러도 돼 이거 큰 통은 마빙 큰 조건 마빙 큰 조건 마빙 깠다 2층 하나 하나 잡았고 나또빙 유리해 유리해 나이스 라스트 하나 잡을까 잡았고 나이스 절대 우리 질 수가 없어 사실 지면 말이 안 돼요 이거 지면 안 된다 화이팅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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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통 쓰나 오케 나 옆 남간 더블 할게 이번에 자간 들어오면 우리 옆 찌르자잉 이거 셔터 여망 많아 큰 조심 큰 조심 오케이 하긴 큰 큰 큰 큰 나 바로 마빙 갈게 큰이야 큰 마빙 두개 마빙 두개 형사할 때 둘 형사할 때 둘 2층 쓰나 2층 쓰나 아아 박경서 아가씨 올베도 돌았네 2층 둘 2층 하나 더 큰 울베 큰 울베 큰 울베였어? 미사일 둘 쓰나도 있다 큰 울베 미사일 하나 너가 2층 타죠 이거 둘 다 울베 딱 조심 큰 없어 콕 가자 딱 통 갈게 경고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가도 될 것 같아요 저 울베에서 좀 저 띵 하나 있어요 아아아아 딱 보노 아 여비다 여비랑 자간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가비 무조건 우측이라고 생각해야 겠다 오쿤이 마빙 깔 줄 아나 큰 어 니가 먼저 까줘 그냥 아 니 빙깠지 어 쏘리 짝티에만 먼저 좀 딸려 이거 개미소리 하나 큰 통 둘 빠르다 큰 통 둘 빠르다 들어왔어 오쿠야 울베 와봐 울베 와봐 나 큰 복에 1창 띵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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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오쿠야 행구형 땡겨볼래요 큰 통 먹게 아 나갔다 우리 나갔다 큰 통 가자 우리 양가거시 하나 더 얘는 양 아니야 나이스 와 스위 1창 띵 4킬 했다 나이스 바로 들어갑니다 오케이 야 삥하나 2층 순하다 씨발 와 첫판부터 컨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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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대포관아 빨리 와줘 빨리 와줘 큰 통 큰 통 큰 통 큰 통도 큰 중간 큰 중간 큰 중간 큰 중간 큰 중간 큰 중간 colT 이상하게 이건 놓치면 안 되지 워 이 질스 나 소름이네 ㅋㅋㅋㅋ 큰 동차 나가서 한 번 먹죠 우리 네 이거 제가 상iency 볼게요 멈췄다 됐다 셔터 염박 하나 뺐어요? 오케이 그냥 셔터 바로 들어갈테니까 오크 반쇼울 준비해봐 어 매지피치고 바로 간다 그냥 매지피 하나 링두개 염박 하나 EPL 잠박 있다 잠박 있다 2층 조심하고 나 2층 탈게 2층 있다 2층 하나 있다 보는 중 보는 중 어 2층 오지 말지 포우 있는데 사다리 사다리 타면 안보여요 어 여기 올라가면 제가 안보여 나 이제 들어가려고 아 오케이 오케이 이제 점수 없이 다 땁시다 이거 오케이 나 산걸 방금 전판에 L빼게 했어요 이거 돌 돌 난거 같은데 저리 오른쪽이다 이번에 찌르는거 오케이 찌르는것도 조심 바로 뺀거 같은데 됐다 바로 작디 다 가줘요 그냥 어 작디 한번 갑시다 지훈이 형 셔터 염박 하나만 쳐줘요 그리고 작디 가줘요 같이 다 4명 다 작디 셔터 가는 척 제가 갈테니까 작디 그냥 작업 없이 가요 셔터 나올래 했다 방금 소리내지 말고 그냥 오면은 바로 들어가요 둘겠다 일단 매집핀 두개 일단 둘이 니가 꼭 가줘 가면 돼 가면 돼 가면 돼 가자 가자 응 딥 올게 바로아 딥 오는 중 딥 보는 중 포마 조심 나 옆팀 치기 갈게요 작디 안 온다 해체머니만 잡아줘 해체머니만 잡아줘 해체모니만 잡아줘 해체모니 잡아줘 오케이 나이스 플러스 5전 5점 5점 1점 더 따야돼 2층 쓰나있더 couner 뭐야 1차 형 이거 옆뚱게 그냥 오 나 1차 피하나 2번차 폭우나 옆뚱 엿나있더 아! 아이씨! 여전팍! 여전팍이네? 옆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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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이중스나! 이중스나! 셔터 하나! 이중스나 셔터 하나! 우리 짝설중이다? 옆몬이대 옆몬이대 신정 하나 더 옆몬이 하나 갖고 뒤측이 하나 간거 같은데 뒤측이 뒤측이 하나 옆몬이 된데 아 또 아 적배맞아 올거야 그거는 내가 착띵어줄게 뒤측이 이미 온거 조심해 뒤측이 왔다 창문 빼빼빼! 오케이 나이스! 굿! 퀘티가 나 형! 해도! 점수는 아까 J 1 2 2 2 2 2 2 2 2 2 3 3 2 3 2 3 3 4 4 5 6 6